이거 놔, 이거 놔, 이거 놔, 이거 놔, 뭐하는 거야, 이거 놔, 뭐하는 거야, 이거 놔, 뭐하는 거야, 석진이 형 형이 어떻게 날뛰을 수가 있어요.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. 이거 놔, 이거 놔. 사신의 손, 사신의 손이라고 외치면 장갑을 낀 한 손이 이름표에 닿으면 밀표를 떼지 않았다고 뺀다. 손만 닿으면 터치 이즈 아웃 아닙니까. 야, 사신의 손. 사신의 손. 사신의 손. 나 뭔 건지 모르겠어. 여기 저 시집 와가지고, 여기 시집 와가지고 곱게 곱게 시댁에서 잘 있다가 오빠도 베트남에 놀러와서 지금 관광시켜준다고 대리옵니다. 동욱이 동생 시동생 데리고 지금. 내 나이만 남편은 저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. 내 나이, 바쁜 남편. 바쁜 남편. 바쁜 남편. 절대 권력을 갖고 계셔. 형, 안녕하세요. 방수, 안녕. 형, 왜? 이 아이가 형님을 제목했습니다. 저 검이 없어지니까 이게 독이 빠지네. 잘 봐라. 지금 검은 석진이 형이 들었거든. 석진이 형이 나랑 배신해가지고. 석진이 형 나랑 똑같이 행동할걸? 나보다 더 할걸? 그러니까 이제 풀어요. 자, 어린이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행동할게. 미안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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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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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죄송해요. 괜찮아, 친구야. 고맙습니다. 하하하하. 왕코 파워. 왕코 파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는 야 왕코 파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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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원코파워. 예예. 하이파이. 오. 예아. 아. 원코파워. 고. 아 아 아. 아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. 아 저기 죄송한데요. 꼬리가 자꾸 때려요 나를. 아 이거 등이 너무 뾰족해. 등이 뾰족해서 꽉 꼈어. 이쪽 이쪽 이쪽. 야 꼬리로 때리지마. 하하하하. 달리겠다. 절대 권력이다. 지금부터 왕코의 세상이다. 나를 따르라. 왕코파워. 왕코. 자기가 자기를 왕코래. 왕코파워가 뭐예요. 왕코파워. 왕코파워가 뭐예요. 이게 뭐예요. 왕코파워가 뭐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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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내가 몇 명 뛰어왔는지 알아? 너가 내가 몇 명 뛰어왔는지 알아? 너무 험하게 뛰었어 아 진짜 없어 보여 아니 서로를 왜 타고 있어 지금 빨리빨리 아웃시켜야지 야 이제 동기가 잡았네